이곳은 젊음의 거리 홍대인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끈 수상한 비주얼. 형아미 뿜뿜 벤형과 유모차 탑승으로 편안하게 다니는 아가위리아. 그리고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독보적인 비주얼의 지니. 윌리엄, 우리 거 밖에 나와서야 되나? 지금 아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윌리엄이. 너 어디 가? 아가 어디 가? 근데 저 가바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러고 홍대까지 갈 생각을 하셨어요. 제발이요. 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한입만. 한입만. 오늘 소원 데이인데. 어때요? 세상에. 나도 먹어야 돼. 야 윌리엄, 부담스럽게 먹는 거야. 아니 본인이 더 부담스러운 건 안 보이시나요? 먹고 싶어요. 얘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네. 그냥 들어가버리네요. 여보세요? 아가아가 들어가. 아가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죄송합니다. 아가아 이리 와. 아빠 사줄게.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가. 꼬꼬. 아가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알지? 묻었어. 입술에 묻었어. 아가 왜 이렇게 입고. 사나운 입술. 가발 돌아갔어. 형아 그냥 다 먹어. 17번에다가 우유하고 그냥 요거트로 하나 주세요. 우리 뭐 하신 거예요? 램프에 요즘. 진이 오늘 소원 세계에 들어주기로 했어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시장을 잘해주시네요. 아름답다고. 아가님. 여기. 거기. 쌤아빠는 매주 전국의 모든 아빠들한테 숙제를 해주세요. 아. 쌤 털어줬어요. 쌤. 아빠. 뭐야. 야. 눌렸어. 아유. 얘 왜 뺐어. 얘 왜 뱉냐고. 없는 게 나아요. 아가 위에서 열심히 내가 분장했는데. 아가. 열심히. 아빠. 이놈 봤어. 어? 쌤 형아님 나오는데요? 잊었어요. 지금 역할을 잊었어요. 갈 거야. 미안한데. 너는 아가야 오늘. 네? 너는 형이야. 어 다시. 내가 아가다. 당oque Madame sang, εν móvil hell. 아. 아 나 왔어요? 네. 어, cioè. 어우. 감사합니다, Porter. 아가야. mezitty时 she ate out dela. 혼자,oooo. 알았어. 이건 Raven分gar아, 이럴 ecc 일화. 다각하게 뜨라. 또 pretended을 헤익이 좋아. Programming policy sir, 아가야. 아가야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지. 이거는 거예요? 케이 ciudad aska. 야, 형은 아이스크림 잘 먹네. 녹죠, 녹아요. 아, 행복해요. 식욕도 심하고. 오, 우리 아가 잘 먹네, 그치? 떨어졌어. 빨리 먹어, 3초만 안 지나면 된대. 비벼버리네. 물 됐어요. 물보다 제일 고통스럽죠? 오빠, 날 속이 갖고 와요. 아니, 그거. 울릴 거 아니에요? 아가 거야. 네가 그거 하면 어떡해? 어머, 다시 웃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오, 저거. 오, 윌리웅이 또 추워요. 지금 본인 아이스크림 동생이 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직 모르죠. 야, 맨 빨리 갖다 놓으라고. 발견.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어떡해, 어머니. 진짜 어떡해. 못 보겠어요. 아니, 이게 힘이 센 건지. 윌리엄이 봐주는 건지. 나 아이스크림 저렇게 품고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어머, 어머, 어머. 숨어, 숨어요. 숨어서 저렇게 먹고. 아, 이게 형제 있는지 봐. 향아, 밀어요. 아빠는 nue ch她예요. 향아, 여기 줘요. 여기 주라고? 아 saud chemotherapy? 죄송한데요, 한 펜iy's maps. If there is something with a nursing home, 우리 벤슬리 태워줄 수 있을까요? 형님, 더 읽어. 응. 알았어. 얘. 어, 미안해. 아직 몰라요. 벤슬리, 훌륭한 사람 돼라. 행복하고 건강해. 괜찮겠어요, 근데? 바다이. 어머나? 가자. 하나, 둘, 셋. 비오갈까? 어머, 아직은 신나 있어요. 아빠랑 둘이 나오니까 좋지? 토할 때마다 파란색이 있어. 내 딸이 이거 먹어요. 딸이 먹고 싶어요? 컵케이크 같아요. 딸이 좋아. 딸이 이렇게 먹어요. 그렇지. 오? 여기 뭐 뭐 있어? 펄토이요? 이거? 펄토이요? 아이, 이거 봐. 아이, 똥길이라 머리 없잖아. 금방 저렇게. 왜? 왜? 뭐죠? 거미. 뭐야? 아기, 잡아준대. 봐봐. 작년 크리스마스 때 벤틀리가 거미를 온몸으로 막아줬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벤틀리 자리가. 그럼 마지막 행사였어. 아기, 온몸이 있어? 아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업하고 계시죠? 여기서. 안녕.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사진 찍고 싶어? 진짜? 어, 여기 봐야 돼? 음, 저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착각 하면 돼야. 어디 가을까, arch. 같이 찍었었는데. 파트이비가 갖다 주자. 음, 없어 이번에니. 펜트 ahorita요. 굿 test예요. Sexual 뺄 채 없지? 선생님 뺄 지 없지? 어. 벤트리 보고 싶어? 우리 벤트리 사장님한테 줬잖아. 키워달라고. 아가 내 도생이야! 도생이야! 나 아가한테 가요! 어머나, 감동적이다 진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발견했어. 반성해! 나 왔어, 지금 나와 왔어. 반가워, 이렇게. 이제 우리 휴지지 말자.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고 싶었어. 진짜? 얼만큼? 이렇게 커. 진짜? 우리 휴지지 말자. 우리 휴지지 말자. 우리 휴지지 말자. 나 버렸잖아. 나 버렸잖아. 나 버렸잖아. 나 버렸잖아. 형 끊으면 어떡해. 형은 되게 진지한 얘기하겠는데. 이 노래는 다 버렸어. 우리 휴지지 말자. 우리 휴지지 말자. 이거 한번 더 해. 나 버렸어. 나 버렸어. 우리 휴지지 말자. 우리 휴지지 말자. 우리 휴지지 말자. 우리 휴지지 말자. 한글자막 by 한효정